예솔님 환델입니다. 지난 번에는 두 명이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 우리 김소희님 그 다음에 바이올린 이름 자체가 바이올린입니다. 정의철님 날마다 하루하루 건승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베이시스트 이건승님 저는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요. 저는 본명은 전현욱이고요. 탱보에서는 교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붙고 있어서 한 번 보신 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